자 여기는 저녁 아침 6시 입니다 미국은 저 가는 데는 아침 라운딩 골프 라운딩 약속이 있어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우리 집에서 골프장까지 한 15분 거리 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우리 사는 이쪽 지역은 한 20분 거리로다가 골프장이 하나씩 있어요 골프 비는 가격은 제가 지금 가는 데는 한국 돈으로 한 4만원 4만원이면 칠 수 있습니다 18호를 이쪽에는 골프장이 한 7만원에서 8만원이면 아주 좋은 데 가서 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골프가 한국의 당구나 탁구 치는 정도의 가격 밖에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프를 죽이기 때문에 골프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6시 반에 약속이 있는데 빨리 달려가서 좀 늦을 것 같은데 밥을 먹느라고 우리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해서 먹고 치우고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마쳤습니다 빨리 가서 라운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할게요 골프장을 네요 기존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? 네?